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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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점이다 정우가 랜섬이야 정우가 랜섬이야 그래도 꽤 가까우면서 해가지고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괜찮은데? 그냥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. 그냥 링 하는게 나을 것 같다? 어.. 그냥 링 하고 링 하는게 나을 것 같다 그냥 원래 하던식으로 정서고 형이 그냥 나중에 미네라 벙커에서 탈 막는게 나을 것 같은데? 그냥 털에 대해서 이거 그냥 너가 링 좀 소모 좀 해주고 있다가 내가 이거 노서치로 빠르게 첫 탈을 가서 아까 쪽에서 시위하고 어.. 시위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응가 오케이 오케이 근데 결국 이번판 공업 오베럭스 한번 나갈 것 같은데? 일단 첫 탈을 좀 빨리 나갈게 응가 괜찮을 것 같아 응가 괜찮을 것 같아 형한테 바로 간다 형한테 바로 간다 네 아 근데 흰색은 못가해 빨강색인데 오늘 빨강 몇시지 어떻게 빨라? 11시 같아 11시 같아 아 나 이거 방어만 해야겠다 그냥 가스 3촌에 내가 레어 가야 될 것 같지 않아? 형 너무 가난한데? 괜찮아 어 레어 갈게 레어 갈게 형 택가 너무 느려 타이밍이 공격 타이밍이 안 나와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2시 상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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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한심은 뭐 할지 모르겠는데 깔짝 캐고 있었대 탈키만 할게 로타리니까 형이 죽지만 않으면 못하는 거 못하는 거 못하는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패키케이스 펜씨도 이제 레어 가고 탈 가겠다? 땅 살 하겠다? 탈 키다가 별로 차이가 안나는데? 유리한 거 같애 천천히 하면은 11시 링 많이해서 툭가스 못 갈 거 같잖아 업 찍고 천천히 하자 이거 복구하고 있거든 압 나 돈 한 분의 반은 있어서 이제 황크면 될거 같애 왜냐면 황대 탈이 못가니까 1시 노프 포워라 못감 스캔 있으며.. 아 없구나 이제 달고있다 한시 한 번 뿌려볼게 한시만 뿌리면 되지 네 한시에다가 한시가 럴커 해가지고 쇼부 갈 수도 있어 럴커 안하겠다 미역원 못하라고 탈시다가 거의 탈이간나 쌍탈 쌍탈 2대 살집겠네 탈이간나 나 이제 뭘 말하나 했을거 어? 황크면이 뭔가 막은거 같은데? 어 전면으로 막아나있네 탈이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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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전에 다바시에 2대 빠진거 같았거든 우웠던 말씀에 찍고 있는데 그가 존재하는 안에 안 adjustment 그가 존재하고 스크랩ITT에 어.. 사람 찢어졌다 ㅏㅁㅇ ㅆㅇ 저래 좀 다 많은데? 형 형 형 형 저 뭔가 이거.. 개불이 안 돼? 저 서블이 발업대로 한 번 시도하고 한 번 어허허헣 잠깐잠깐만 아 이거 나가자 좋은 얘기나 탈때? 어